자, 드디어 극강 파이널 시즌 4. 자, 늦은 감이 있지만 개강을 드디어 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9평과 10월 5평까지 반영을 한다면서 뜯어 고치고 정성에 정성을 기울여서 영혼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진짜 파이널입니다. 자, 우리 극강 파이널 OT 짧게 드리고 바로 본 해석안에 들어가는데요. 우선 총 4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냥 적당히 문제 편성한 거 아닙니다. 실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흡수도 바로 즉각으로 다이렉트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선생님의 손글씨 해설지를 함께 동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빡빡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일단 말은 실전모욕회사를 하면서 사실 우리 실전모욕회사 문제지를 풀면서 그냥 문제지 풀 듯이 합니다. 이거 풀 수 있다 없다 이런 거만 생각하고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전모욕회사는 말 그대로 수능장애, 실전장애 상황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수능장애 라고 여기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 실전모욕회사를 치를 때는 맞추는 연습은 공부할 때 하는 겁니다. 실전모욕회사를 치를 때는 일단 20번까지 완주가 돼야 됩니다. 항상 거의 모든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랍니다 하면서 이러한 시간에 대한 곤경에 취하죠. 그래서 일단 끝까지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맞추는 연습, 다지는 연습 이것은 실모를 치고 나서 하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보통 우리 실전 30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워낙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전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수능장은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 치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능장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일상의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완전, 조금이 아니야.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에 거기에서의 그 1분과 여기서 1분은 한우가 땅 차이입니다. 여기서 30분? 여기서 10분? 거기가 봐요. 아유, 말도 못하게 특상대수 이름이 발휘되죠. 그래서 수능장에서 맞닥뜨려야 될 문항지상의 그런 돌발 상황을 미리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편하게 푸는 것 이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상 시계를 보면서 하십시오. 즉, 이 시간의 독촉은 이 사고의 양성화를 만들어 주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풀 때는 아무래도 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전장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잘 떠오르는 겁니다. 그 각박하고 압박이 심한 속에서는 떠오르지 않고 멘탈 뺏기고 사고 막히고 난리가 아닌 거죠. 멍 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의 독촉을 더더욱 느끼게 해서 27분 제한시간 만들어 놓고 완주하는 걸 먼저 목표하십시오. 그럼 맞추 연습은 끝나고 손글씨 해설지라든가 질문 게시판이라든가 또 해설강이라든가 이걸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고 또한 보통의 실전보호기사라는 게 보통 1, 2페이지는 쉬어가는 그런 문항들 그러다가 좀 3페이지 조금 중앙에 나가다가 4페이지에서 뭔가 강하게 놓여있는 이런 스타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결국 실전장 가서 급당황하죠. 그 가장 비근한 예가 이번 9평의 2페이지에서 3페이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2페이지, 3페이지에 속단한 버릇, 빨리 가는 버릇 빨리빨리 가려고 절대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짧게 짧게 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극강 파이널 모교사의 첫 번째 목적은 2, 3페이지에서 1페이지부터 절대 쉬어가는 버릇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쉬어간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이렇게 진짜 문제 안 풀고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슥슥 쉽게 지나가는 이런 게 버릇들면요. 실전장 가서 결국 걸리적거려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급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어? 원래 2, 3페이지에서 이런 패턴이 아니었는데 그게 9평이고 작년 수능은 더더욱 심했답니다. 그래서 이 극강은요. 빡빡하게 진행되면서 바로 시간에 대한 타임어택, 충분히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돌발 상황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었고요. 강합니다. 그리고 문항들 이유 있는 문항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번 올해 6평, 특히 9평 이런 의료 시가 좀 오래 걸렸어요. 10월 학평까지. 그리고 수특, 수환 풀면서 어? 이거 한번 풀어봤는데? 근데 안 풀려. 뭔가 좀 걸려. 거꾸로 답을래. 그런 경우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특히 9평과 수환, 수특도 있지만 적극 반영해서 극강 파이널 4회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극강의 효과는 바로 선택한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 극강 무엇을 보고 나서의 좌절감은 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수능 날이기 때문에 이 점수로 일희, 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마치 수능을 미리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충분히 그런 느낌을 문항을 풀면서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문제지 풀 듯이 풀지 마십시오. 제한시간 27분 정해놓고 완주 목표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실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틀리더라도 끝나고 나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짧게 짧게 진행해야 됐구나라고 자기 스스로의 대책과 다지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1회 해설감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 고! 감사합니다.